너랄까선 케나입니다. 바로 가보기 팔자오. 죽어봐야지. 다가섬 vet? 한 마리만 있으면 되요. 한 마리만 있으면 돼! 한 마리만 있으면 되! 한 마리만 있으면 되면 화살 여섯 개를 ор这样! 뭐지? 뭐지? 거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빨리 가? 아, 이거. 여기서. 기억해. 아, 이거. 하는 거다. 아, 잠깐. 아, 뭐 봤다. 아, 나 끔찍한 거 본 것 같은데? 기분 좋겠다. 아, 왜 끔찍한 거 보는지 알겠다. 아, 나 봤다, 봤다. 1회를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이렇게 가는 거 맞아, 근데? 아, 나 진짜 너무하네. 자동무. 아, 이거까진 괜찮아. 아, 근데 요게 먼저란 말이야. 요게 왜 안 나오는 건데? 오, 있는 거 아니야. 아. 어. 넘어간 다음에. 이럴? 어? 근데 이게 왜? 일단은. 가고 오겠습니다. 아. 완성. 별로 안 걸렸어. 아. 존나 뛰면 돼. 아, 왜 보스가 나올 거 같아. 망한 거 같은데. 보스 나올 거 같아, 메꺼. 보스 맞네. 망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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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오 자 배 일루와 내가 못 맞췄죠? 이제 안되는거 아.. 뺏으면 되네 이게 어디서.. 아! 아니 아니.. 아니 이거 밸런스 스치 좀 해줘 우와 발 때리기 발 때리기 발 때리기 왜 이렇게 빠빠 아.. 아니.. 필요할 게 없어.. 성공 어.. 어.. 아.. 이런.. 으아.. 잠깐만.. 여기까지.. 요것 좀 하자.. 나니는.. 어.. 내 실력으로는 저거 못해 왔으니까 넘어갑시다 아.. 아.. 한 단계 뜯었는데 얼마나.. 걸렸지 아.. 어.. 야.. 아까 전보다 되게 안쓰러워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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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좋아.. 아.. 야.. 이거 개삭인데 뭐.. 야.. 내가.. 야.. 이게 바로 그거구나.. 야.. 이야기 모드 젠션 모드 아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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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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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. 어디에서 이랬어. 야 이거. 겁나다네. 끝에다. 뽕. 예. 끝. 오케이. 내 실력으로. 이거 마지막 보스까지 못 깰 것 같은데. 그래서 이 이야기보다 해야겠어. 오 아까 서방이 영원히 할 때 나왔던 건데 막 뿌시던 거. 뿌시던 거. 오케이. 망치. 사백. 아 나. 아. 맞춰 좀 주지. 잡채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파티. 저게. 저거 들어가야 되는. 저거 핀 흘려주는 것. 이러면? 이거다. 저것만 명상하고 이렇게 끝? 네 오늘 이렇게 캐나 해봤고요. 재밌게 보실까? 구독과 좋아요 알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